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지방경찰청이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을 검거하면서 수사망을 또 한 번 좁혔습니다. 18일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로써 N번방 관련 신상공개 피의자는 총 4명으로 늘었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이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을 검거했고, 18일자로 신상공개가 이뤄졌는데요. 지금까지 사건을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참 얘기가 길어집니다. 일단 현재까지 핵심 주동자 4명이죠. 지금 주스 미디어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번에 갓갓 문영욱, 그다음에 조주빈, 강훈, 그리고 군인이죠. 군인, 이원호, 이기아라는 닉네임이죠. 이 4명인데 이 4명의 공통점은 나이로는 평균으로 보면 21.3세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2명, 강훈과 이원호는 만나이로는 10대에 지나지 않아요. 이 4명의 동안의 행적을 좀 보면, 먼저 N번방의 창시자, 참 이런 부분의 창시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참 민망합니다만, 가장 먼저 만든 문영욱 갓갓의 경우에는 여성을 그야말로 성노예로 지칭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청소년만 해도 아동 청소년만 10여 명이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영욱의 N번방 갓갓이 조금 활동이 시들해질 점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 너무나 유명한 조주빈, 박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왔죠. 이 조주빈은 얼마나 또 악랄한 수법이냐면, 피해 여성들의 칼로, 칼로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그걸 새기게 하는, 정말 극악한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조주빈은 총이나 마약류를 팔겠다고 유인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위가 높은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가상화폐를 사용하죠. 돈을 많이 주면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아주 치밀한 기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강훈, 바로 조주빈을 도와서 홍보를 하고 금전을 인출을 하고 또 가상화폐니까 실제 현금으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도와준 사람, 이 문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원호라는 사람, 이 사람은 현역 군인이에요. 그 부대에서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하는 현역 군인인데, 이원호 역시 조주빈을 도와서 지금까지 악랄한 행동을 한, 그야말로 배후 핵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네 명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조주빈, 문형욱, 강훈, 이원호까지 총 네 명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 기자께서도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취재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18일이었죠.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문형욱의 얼굴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문형욱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문형욱의 얼굴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도 나와서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시민은 유인물을 뿌리면서 문형욱이 최초의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성착취 동영상 방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욱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니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또 반면에 문형욱은 아주 담당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했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또는 어떤 대답을 하면서는 내가 꼭 이런 대답도 해야 되나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좀 기자들한테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고, 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런 이야기에는 내 성관념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10여 명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본인이 50명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경찰에게 50명이라고 밝힌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이 한 7, 8번이 있었는데, 끝까지 질문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여성 혐오라든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런 걸 저질렀다. 이런 게 너무나도 당당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좀 참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장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문영호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 양생들 같으면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처음 왜 소환을 응했어요? 네? 왜 경찰이 처음 스스로 나왔냐고요? 아, 그거는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왔네요.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 광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50명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제가 경찰께 말씀드렸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계속, 계속 답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3건, 아니, 3건 정도였습니다. 지금 학교 퇴학까지 고려되고 있는데 심경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건 상품권 90만 원이 다예요? 네, 맞습니다. 피해요? 도주빈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현장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3건 정도의 성폭행을 지시했다, 이렇게 문영옥이 답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몇 년 전 대구에서 벌어졌던 성폭행 사건도 문영옥 자신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는데 이 증언에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네,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영옥이 18일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성폭행을 지시한 게 3건이나 있다고 직접 밝혔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구 시내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영옥은 SNS를 통해서 만난 A씨, 이 A씨에게 17살 된 여자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이 친구가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가 이 여학생을 만나서 성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문영옥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영상물을 문영옥이 자신이 개설한 대화방에 유포를 했거든요. 이 과정을 봤을 때 문영옥이 이야기한 게 상당히 신명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문영옥은 박사방 조주빈과 본인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요. 대화를 나눈 것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5월 18일 검찰 송치화되는데 송치 직전에 경북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는 박사방 조주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에는 없다 치더라도 그러나 지금 조사한 결과 텔레그램 상에서 나타난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서로가 존재는 인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던 것이 2018년도에 문영옥이 바로 N번방을 처음 만들어서 시작한 그 나이가 19세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길게 왔기 때문에 박사방 조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현재도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방을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귀 등 나머지 공범 등의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된 것으로 전해집니까? 그 처음에 N번방 각각을 잡으면서 또 하나가 사마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가 또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마귀는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이기아, 이원호, 그 다음 붓다, 강훈 이런 사람들과의 공범 관계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사마귀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아마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면 추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주는 일도 있었는데요. 대구에서 본인이 사마귀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서 내가 사마귀다, 내가 조주빈의 공범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경찰청이 이 40대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이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이 남성은 지구대에 찾아가기 전날 밤 자기 어머니에게 엠범방을 만든 갓갓이라는 사람을 내가 도왔다. 그리고 내가 조주빈의 공범인 사마귀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대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40대 남성의 컴퓨터를 확인을 한 결과 사실은 박사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40대 남성이 왜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본인이 사마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자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조주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소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범죄 입증의 명확한 근거로 작용할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핵심 단서가 되는 스모킹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안 처음에 조주빈을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핸드폰이 두 개 발견되었어요. 하나는 안드로이드폰이고 하나는 아이폰인데 그중에 하나를 집 소파의 은배량으로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압수를 해서 지금까지 풀지를 못했습니다. 조주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대라. 하여튼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 기억나는 대로 몇 개를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시를 했는데 그걸 넣어보니 다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포렌식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아주 첨단 기법으로 비밀번호를 해독을 해서 풀었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단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단서의 핵심적인 건 또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동안에 금전 거래 관련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됩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검거를 하기까지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N번방 개설자인 문형욱이 경북과 관련이 있어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형욱이 IP를 경북 안동에서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형욱은 경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성에 의해서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또 지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이 결국 붙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이버 범죄가 상당히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새로운 사이버 범죄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에서는 수사 부서를 상당히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중국지방경찰청이 꾸리고 조사를 벌여왔었는데 사실 사이버 수사 범죄 부서를 엠번방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형사 그리고 여성 청소년 수사 부서까지 통합을 해서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디지털 사이버 범죄를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곧 범죄가 되고 그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엠번방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에서는 방송통신 3법의 개정안을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전원인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아마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핵심이 정보통신만법 줄여서 약칭 그리고 또 하나가 정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같은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1통신사업자라고 그럽니다. 핵심통신사업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업자도 있고 SNS 그다음에 또 게임 동영상 같은 것을 어쨌든 유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업자들은. 이런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넣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행위, 성폭행을 유발하는, 유도하는 이러한 것들, N번방 같은 것이 개설되는 것을 관리하고 안 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두 개의 법률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20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방송통신산법의 개정을 두고 졸속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방송통신산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또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개의 법률을 지금 20일 날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통신산법이 개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보완책은 또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집행은 여전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N본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검열과 관련된 역차별 논란도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데요. N본방 방지법은 방송통신산법 중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음란물을 삭제를 하고 또 관련 접촉을 차단하도록 이런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개정안이 사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 등 일종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N본방이 벌어진 것 자체가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아닌 외국 기업이고 서버도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법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사업자들에게 이용을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다, 어긋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카카오톡 사찰법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런 대화방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면서 국내 업체인 대화방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사찰법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갓갓의 문형욱도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잖아요. 수많은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10대 그야말로 미성년자다. 그리고 박사방 조주빈도 본인이 양산한 피해자 중에 무려 16명 현재까지 조사만 걸려요. 16명이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또 하나 그러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법원에서 양형위원이라고 해서 양형을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형향을 때린다는 게 있어요. 내린다는 게 양형 자체를 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판단을 하고 냉철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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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